잠깐만. 그래서 여기는. 걸어갔다 갔더니. 6번 문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 플라스틱 병이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 무엇을 전체 방 전체를 어떻게 전혀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은 불린다. 뭐라고? what? 모조 램프라고? why? because it was invented by 아프레드 모조. 아프레드 모조라는 친구에 의해서 발명되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서 형광펜은 발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틀림없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됐습니까? 자 원래는 요즘에서 끊어야 되겠네요. 원래는 끊깁니다. 6번 7번 문장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 직전에 5번 문장이 8번 문장 하나의 덩어리고요. 원래는 끊겨야 되는데 너무 자주 끊으면 또 그걸 또 방해되니까. 계속 8번 문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장. 22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 오해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래는 원칙상 이렇게 끊어서 22라고 읽는 게 맞는데 이런 연도 같은 경우에 그냥 200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02년도에 많은 정전이 있었다. 브라질에 있는 그의 마을에 그의 동네에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9번 문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번 오케이. 그래서 이 정전들이 그로하여금 Come up with 하도록 만들었다. 생각해내도록 만들었다. 무엇을 새로운 방법 어떤 그의 집을 밝혀줄 새로운 방법을 Come up with 하도록 이 정전이 만들었다. 시켰다. 오케이. 오케이. 10번 문장 오케이. 모더램프 can be made for about one dollar and last for about ten years. 모더램프는 만들어질 수 있다. 대략 1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그리고 대략 10년 정도 지속된다. 그러니까 올소가 있는 문장이니까 당연히 이어갑니다. 그래서 11번 일 그것은 또한 매우 안전하기도 하다. 오케이. 가만 보니까 모더램프 10번 문장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3번 한번 볼까? 13번까지 이어져야 되겠네. 13번까지 이렇게 또 한 덩어리 10번 11 12 13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로 묶어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뭔가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1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It is also better safe 했으니까 We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것은 절대로 집안에 화재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됐습니까? 13번 문장 놀랍게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매직 램프를 만드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도 선생님이 6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는데요. 6번 7번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구요. 8번 9번 10번 11 12 13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 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다 했구요. 형광펜 형광펜 여러분들이 발생했던 거에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중2이니까 이제. 캔에 대한 얘기 하겠죠. 캔에 세 가지 원래는 네 다섯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이런 걸 보고 있어야 되겠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light up 있네요. light up 환하게 밝히다. 우리가 이제 수거 중에서 동사 뒤에 up이 붙는 동사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clean up, light up, cheer up 이런 것들. up의 뜻이 completely, 완벽하게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봉사로써.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전체를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 이거 내가 여기다 한 이유는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렇습니까?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여기 6번 문제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any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any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뭐였습니까? a or b일 때죠. a의 조건 또는 b의 조건일 때 any를 쓰는데 쭉 살펴보세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sum이 아니고 any가 왔을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표현은 any 대신에 sum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니네 any 대신 sum을 쓸 수 있느냐 any 대신에 뭔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케이 그리고 뭐 use 같은 경우에 왜 이 형태로 써 선생님이 문법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어떤 것이 올바른가 라는 거 많이 나온다 했죠. use는 왜 다른 use의 여러 가지 형태 뭐 used, to use, using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형태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랑 얘랑 요렇게 연결해서 any book, books, money 한번 해보면서 any에 대한 수량 형용사로서 any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되겠죠 아마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 봐야 될 거는 7번 문장은 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bottle 에서는 이 amazing amazing이 있으니까 amaze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amazing에 대한 형태 중에서 하필이 amazing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is called 봤으니까 이 문장이 뭐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because of가 오면 안 되는 이유 그니까 그 because 바꿔 쓸 수 있는 거 is이 뭐 대신 왔는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was invented도 쳐다보고 뭔가 할 말이 있고요 by Alfred Moser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뭘 집어 넣었을 때 by people을 집어 넣어 보자 라는 얘기를 하겠죠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motherland by people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 요까지는 뭐냐 뭐 간단하게 뭐 어차피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도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6번 7번을 하나로 묶는 이유는 5번 문장에 연결해서 이제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에 단 하나에 플라스틱 병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 다음에 이어서 삼정행위 이거 전부다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는 이유인거죠 지금 그러니까 표정도 그렸었어요 여기야 요 위에는 이런 표정인데 얘가 지렛대 삼아서 바뀌기 시작한다 이랬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 이런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애 이름 뭐였더라 애는 이름이 마르코였죠 그렇죠 마르코 마르코가 이렇게 막 당연히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을 집에서 방에서 채그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환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고런 것들 여기에 핵심적인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습기가 너무 차서 그럼 마스크 좀 내리고 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7번 문장은 이 이제 뭐야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소개한 내용은 어 그 그냥 계속 매직 램프 매직 램프 이렇게 부르기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조램프로 어? 그럼 왜 모조램프라고 불리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또 이게 이거는 뭐 매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고유명 고유명사죠 사람이 이름이죠 그렇죠? 마치 다이어니 램프처럼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다이어니 램프라고 왜 이름 붙였을까 에 대해서 빅코즈 부분에 설명하고 있어요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모조램프라고 이름 지었다는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은 어 이 알프레드 모조라는 친구가 발명을 하게 된 어떤 그 계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하나로 묶어질 수 있죠 2002년도에 뭐 몇 년 웬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줄 때 전치사 뭐를 써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왜 월가 와야 되냐 뭐 워즈가 올 수도 있었을 거고 are is 여러 가지 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월가 와야 된다는 것은 뭐 요거랑 요거 때문에 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희스 지칭 찾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의 두 명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지금 중등 수준이기 중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진다 했습니다 뭐 뻔하죠 이게 누구 중구를 가리키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언제를 만들 때 인 했듯이 어디 할 때도 여기에 이 녀석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브라질은 코리아 같은지 코리언 같은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 지금 이거 국가 명사 국가 명사니까 국가 형용사형은 뭔지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하도록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디스가 올 수가 없죠 이 자리에는 디즈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디스가 못 온 이유는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오케이 디스 뭐 그런 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문장 이거야 해 그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죠 뭐 얘 형태 그 다음에 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다음에 common with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툴 라이트 이거 투부정사 명형부 해보고 싶었는데 밑에 재미없게 써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10번 문장 10번 문장 10번 문장 부터 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0번 문장 10 11 12 13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모조램프죠 어드밴티지가 뭐겠어요 장점이죠 장점 굿 포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굿 포인트 굿 포인트 어브 모더램프 맞습니까 어드밴티지 어브 모더램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점 쭉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10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내용파 통해서 모더램프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파악해놔야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문법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은 뭐 요 부분 당연히 얘기하겠죠 모더램프 can be made 그 다음에 전치사 뭐가 들어가는지 for about one dollar의 해석은 대략 1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대략 1달러로 이런 뜻이죠 전치사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about의 1번 뜻이냐 2번 뜻이냐 바꿨을 수 있는 것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단어 중요하죠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last를 last Christmas 라든지 last night 할 때만 봤어요 됐습니까 근데 오이구야 얘가 이런 뜻도 있구나 됐습니까 자 지속하다 지속되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앞에 단어할 때 맞고 근데 last가 왜 하필이면 이 형태로 여기 와야만 되는지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엔 뭐를 써도 상관없냐 하면 이 자리에 last를 써도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 자리에 last가 와도 되고 last가 와도 됩니다 오케이 그건 전부 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for가 또 나오죠 근데 이번에 for는 for 뒤에 봤더니 숫자가 나오고 있고 시간 단위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뭐 이 about도 뭐 이 about도 뭐 이 about은 for about 10 years 할 때 about은 여기에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에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also very safe 그니까 뭐 safe의 반대말 같은 건 알 거고요 이 자리에 뭐 이 자리에 뭐 safely가 못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렇다고 뭐 safety도 당연히 뭐 safety 같은 애도 올리가 없죠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자 뭐 12번 문장은 장난 삼아 장난 삼아? 장난 삼아? 장난 삼아는 아니고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a house fire 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a house fi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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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 장점 맞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가끔씩 surpriseingly는 뭐 출제 유형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라든지 아니면 13번 문장 전체를 전체 글 속에서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겠니 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 때문에 요거 잘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서프라이징이 못 오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재미없게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to make this magic lamp 부분도 재미없게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소제목이 하나 살짝 보이죠 그 다음 거 살짝만 피킹 잠깐만 살짝만 보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왜 하필이면 뭐 뭐 조그마한 소제목 하나 나오고 1 2 3 4 5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그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니까 13번 문장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얘기를 했잖아 그쵸 이 얘기를 했잖아 surprisingly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기 토바보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후치 수식입니다 천장에 있는 이 말이 플라스틱 버틀을 꾸며주고 있는데 기니까 뒤로 간 건 당연한 거고요 생략된 말은 여기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봤으니까 여기는 위치 위치가 생략된 거죠 자 그래서 천장에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 버틀이 Can light up 자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어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is able to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is able to light up 능력의 can이지 Can you help me 아니고요 Can I come in 허락도 아니고요 요청 허락 아니고요 능력이죠 자 그담에 light up 뜻은 완전히 밝혀주다 라는 뜻이라 했고 아 여기 당연히 집어넣을 수 있겠다 Can light a whole room up It can light a whole room up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명할 것 중에 먼저 제일 먼저 얘기할 건 without doing 이라고 without doing 은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뭐뭐하지 않고서 란 뜻이라 했어 그러니까 without using이니까 사용하지 않고서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방정체를 전정에 붙어있는 전정에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 병이 환하게 박혀줄 수 있기 때문에 things are changing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번 문장 전체가 5번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다는 5번 문장 다 5번과 6번 사이에 Why are things changing 이라고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왜 상황이 바뀌고 있니 천장에 붙어있는 하나의 뭐 플라스틱 병이 방전체를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환하게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things are changing 상황이 바뀌고 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5번 다음 6번이 올 수밖에 없는 거 동의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out doing 뭐 뭐 하지 않고서 without의 품사를 물어보면 얘가 뭐기 때문에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어떤 전기를 사용하 다가 올 수 없고 다짜 떼버리고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야 되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서 와야 되니까 use는 또 다른 형태 가능한 게 없고 using 밖에 안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y가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sum이 못 오는 이유를 누가 좀 알려줘 다이언이 보고 야 다이언아 다이언아 이 자리에 왜 sum이 못 오는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쳐다보고 뭐라 그러면 되냐 이 안에 뭐 있다 not이 들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sum이 못 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doing 이라 했죠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는 뭐라 그랬죠 by doing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그럼 내가 without doing에 반대되는 표현을 왜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요 내가 아까 전에 얘를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습니까 얘를 다른 걸로 바꿔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를 without 대신에 뭐를 만약에 썼다 by를 썼다 칩시다 그렇죠 그럼 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건 not이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not 하고 뭐가 붙어버릴 수 있겠어 not any가 붙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 이 부분 문장에서 마지막 부분 얘기할 건 뭐냐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는 뭐하고 똑같은 의미다 by using no electricity 하고 같은 거죠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by using no electricity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풀어갔냐 without doing은 뭐 뭐 함으로써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왜 any가 왜 있는 거지 아 이 안에 no라는 not 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any만 보면 막 두드리긴 한다 꼴도 보기 싫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도 되겠다 by using no electricity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이 되겠다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 book books money any sum하고 문법적으로 똑같죠 any books하고 any money가 오고 그 다음에 electricity는 명사로서 셀 수 셀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any money처럼 any electricity 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출제되는 유형은 without을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니 아니면 엉뚱한거 집어넣는다든지 이런거 있구요 그 다음에 use의 형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썸 써놓고 만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amazing 자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운 ing입니까 두번째 배운 ing입니까 문법적으로 하면 얘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묻는거죠 여러분이 먼저 배운건 현재 분사 진행형 할 때 배웠으니까 그 다음엔 동명사 배웠고 그럼 얘는 뭐겠다 이걸 의미로 얘기하면 놀라게 하는인지 놀라게 하는 것인지 이걸 묻는거죠 그래서 둘 중에 뭐다 1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놀라게 하는 플라스틱병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놀라운 플라스틱병 이렇게 해석되는거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다 그러면 어떤 동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걔를 땡땡 분사 또는 땡땡 분사라 부르죠 현재 분사 ing형 현재 분사나 또는 과거 분사 pp형 ed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와서는 안되겠다 amazed가 오면 안되겠죠 어메이지드 어메이지드는 놀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란 뜻인거고 어메이징은 놀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란 뜻인데 지금 어메이징이 하고 있는 일이 플라스틱 버틀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병은 어메이징한 감정을 일어나게 만드니까 n지역이 와야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빼박 using 밖에 안되고 여기도 빼박 어메이징 밖에 안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리고 어메이징 같은 말은 뭐 fantastic wonderful 그 다음에 하나 좀 알아듣으면 하는게 terrific 같은 것도 있죠 terrific amazing 같은 뜻이고 terrible 반대말이죠 terrible 그리고 끔찍한 이런 뜻이고 terrific 멋진 그렇습니까 this terrific plastic bottle is cold is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old 그 다음 is cold를 쳐다보고 우리가 이 문장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수동태 문장이죠 준비해서 제가 준비하는데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인 거고요 뭐부터 할까 일단 너무 뭐 길게 설명하고 일단 문장이 여기서 한번 끝났다고 칩시다 끝났다 치고 설명할게요 그럼 by people이 있을 때 by people이 있을 때 내가 선생님이 by people을 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장을 꺼내줘 그러면 뭐다 people people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했더니 갑자기 순서가 막 숫자가 생어나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5 다시 1이죠 그러니까 누가다 사람들이 부른다 콜이 다른 형태가 아닌 콜이 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is called 했으니까 이 문장 전체가 원래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써야되고 안 만들어봤자 day니까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되고요 그 다음엔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와있죠 사람들이 부른다 뭘 부르는데 this amazing plastic bottle 또 what에 대한 대답이 또 들어있죠 모더램프라고 so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a 모더램프 이거 쓸데없이 이거 쓰지마는 거 뭐 써도 상관없었다 is라고 썼어도 상관없네요 그쵸 okay is 쓰면 해석은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은 모더램프 이다가 될 거고 is called 하면 라고 불린던데 어차피 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 맞죠 okay by people 능동태로 바꿔봤고요 또 수동태가 있죠 그래서 여긴 by가 있으니까 because 부터 얘를 because because 알프레드 모저 because 알프레드 모저 바로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because invented it because 알프레드 모저 invented it 알프레드 모저가 this amazing magic lamp 인벤티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invented 가 와야 되겠죠 아까는 현재 시제였죠 수동태 근데 이번에는 과거 시제니까 he invented it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대비해야 될 건 절대로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because of 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뭐 할 수 있다 이거 그릴 수 있죠 절입니다 구가 아니고 접속사가 필요하지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전에도 얘기했듯이 as since as it was invented since it was invented as as 뭐뭄 만큼 뭐뭄처럼 누가 뭐뭄 할때 누가 뭐뭄 하는 동안 시간에 as 누가 뭐뭄 하기 때문에 이후에 as because 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since 뭐뭄 이유로 라는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뭄 하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가 되기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은 다 살펴봤죠 그 다음 다음 문장 외대한 대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were가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되는 부분을 고르세요 하면 얘랑 얘죠 시제가 과거고 지금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많은 정전이 발생했었다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거 are인데 r가 과거를 만나니까 war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에 뭐로 바뀌어 올 수가 없다 됐습니까 희슨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모자르즈라고 하면 되겠죠 모자의 동네 브라질에 있는 모자 아까 마르코는 필리핀에 있는 아입니다 모자는 브라질에고요 그래서 모자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전기 비용을 낼 돈이 없었죠 아니죠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알프레드 모자가 발명한 이유는 정전 때문에 정전이 너무 자주 일어나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여기도 인이고 여기도 인이다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충분히 대비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뭐하고 같은 급이냐 하면 코리아하고 같은 급이죠 그러면 코리언하고 같은 급은 뭡니까 브라질 리 언이죠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의 뜻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왜냐하면 얘들은 브라질어는 없으니까 스페인어를 쓰니까 브라질의 브라질 사람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 왜 근데 스페인어를 쓰는거지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오늘 상식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 숫자 생각날거고 쉽죠 그래서 뭐다 숫자는 5-3의 B 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사육동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연결시켜서 얘는 다른 형태 되는거 아무것도 없다 범으로 그렇습니까 근데 무조건 그런거 아니라 했어 소울을 한번 해보면 얘가 와야되는지 아닌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So He So He Ca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그렇죠 그래서 모저는 뭐 했다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냈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너무 길죠 과목에 당연히 알아둬야 돼 수고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단어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렇죠 오케이 한 단어로 바꾼다면 뭐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디즈 블랙아웃 디즈 블랙아웃 메이드 힝 메이드 힝 메이드 힝 인벤터 뉴 웨이 투 라이 이스 하우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프레드 모저가 인벤터 오브 더 램프죠 발명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쉽으면 형형사제용법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의 집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방법 이렇게 하고 있죠 라이트 힛스 하우스만 하면 그의 집을 밝히다 라는 뜻인데 투 부치면 밝히는 거 밝히기 위하여 밝히기 위한 밝혀서 이거 말고 딴 것도 더 있고 한데 여기서는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한 캔 비 메이드 캔 비 메이드 쳐다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에서 비 메이드 부분을 쳐다보고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수동 퇴조 근데 캔이랑 합쳐서 얘기하면 뭐 조동사 있는 수동 퇴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캔 비 메이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 아 어모더 램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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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 투 비 메이드죠 어모더 램프 이즈 에이블 투 비 메이드 만들어내 이럴 능력이죠 됐습니까 바이 피플 됐습니까 오케이 바이 피플 했으니까 자 엔드 부분 너무 길게 그러니까 엔드 부분 잘린다 치고 people can make a model amp how for about $1 이게 능동토를 바꾼거죠 people can make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 뭘 만들 수 있는데 a model amp 를 어떻게 for about $1 대략 1달러로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비워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얼마의 비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런거 할 때 i bought it for $1 이런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1달러로 샀다 할 때 전치사 뭘 쓴다 for 쓴단 말입니다 여기 또 for가 있죠 여기에 for는 비용을 얼마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전치상고고 여기에 for는 ford의 숫자 시간 단위 나왔으니까 둥환이라는 뜻의 for인데 여기도 for고 여기도 for기 때문에 둘 다 비워놓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자꾸 묻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bout은 이렇죠 뭐뭐에 대하여 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대략 약 이란 뜻도 있고 그때 같은 말은 뭐였더라 around 였죠 for around $1 a r o u n d around 대략 1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let's 해도 되고 let's 해도 된다 했는데요 자 그럼 왜 let's죠 여기에 뭐가 생겨됐다 어 모더램프가 생겨된거죠 그러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1번은 can be made 동사 2번은 let's 인거죠 그래서 let's를 썼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하냐 모더램프는 대략 1달러의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대략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가 아니고 지속된다 라고 해석하는 형태로 모더램프는 대략 10년간 지속된다 라고 쓴거죠 근데 모더램프가 대략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된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은 in만 생겨됐다 해서 in만 생겨됐다고 해서 let's를 쓴건데 뭐가 생겨됐다고 봐도 상관없다 이 can이 생겨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let's가 와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let's가 어떤 형태로 와야 알맞느냐라는 시험 문제를 내신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let's를 고르는게 맞겠죠 괜히 let's 골랐다가 선생님 이거 10년 동안 지속된다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건 알겠는데 그것이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건 아니잖아요 라고 굳이 따지 시원하게 따질 필요 없으니까 let's로 기억해 주시고 10년간 대략 10년간 지속된다 이기 때문에 let's가 됐다는거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for는 동안이라고 했고 about도 대략 10년 대략이니까 around로 바꿔 쓸 수 있는거지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죠 10년에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 10년 for 붙여서 동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시험 문제 아 그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하자 자 그 다음에 let's는 계속해서 모드 램프로 했고요 all 수가 왔으니까 장점 1번은 10번부터 13번까지 한 다음에 장점을 다 한번 정리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둬야 돼요 매우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램프가 안전하다 램프가 뭐 갑자기 막 와가지고 나 자고있다 날 때리나 램프가 위험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전기합선에 의한 뭐가 발생하는 경우에 램프가 데인저러스 해질 수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데인저러스 해질 수 있는 거 말고는 저는 램프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10일 다음에 12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장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어디 들어갈 거니 하면은 이 문장은 또한 매우 안전하다 했어 그럼 이 말을 왜 했지 그 다음 이 말 할 거니 또는 이 문장 빼놓고 이다 들어 할 거니 했을 때는 바로 이 문장에 또한 안전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안전한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12번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is it very saf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죠 그쵸 because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since as 넣을 수 있겠죠 it is also very safe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뭐 설명하고 모더램프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it is also very safe 한 다음에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막 궁금해지겠지 뭐라고 묻겠어 why is it very safe because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됐습니까 그래서 11 다음에 12가 당연한 거요 모더램프는 절대로 집안의 화재를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온거죠 집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어는 파이어 때문에 온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파이어는 불 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셀 수가 없습니다 불 한 개 불 두 개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 뜻은 불이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집안의 화재를 절대 발생시킬 수가 없다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 치자 why it why can it never start a house fire 왜 절대 화재 발생이 안 되는데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because it doesn't because it doesn't because it doesn't because it doesn't 또는 doesn't need 할까 doesn't need 또는 doesn't use need가 낫겠다 because it doesn't need any electricity any electricity 맞죠 됐습니까 전기가 온 필요 없는데 불이 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 it doesn't need any electricity 전기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because it doesn't because it doesn't any electricity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 짚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나 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다 짚어주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10일 다음에 10일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하우스 파이어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랬죠 어하우스 파이어로 시작하면 어하우스 파이어로 시작하면 어하우스 파이어로 네버 넣기가 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넣기로 하고요 어하우스 파이어로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걸로 시작하자고 한 건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아 조동사 있는 수동탭 만들 줄 아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하우스 파이어로 can be started by 이시죠 근데 네버 넣어라 했잖아 네버의 위치는 누구하고 같은 위치다 빈도 부사의 위치는 not하고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can never be started 아하우스 파이어로 can never be started by a 모드 램프 됐습니까 잠시만요 계속해서 자 서프라이징 글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마무리하는 거다 장점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장점까지 있어요 그렇죠 13번 문장이 얘기하는 장점은 뭡니까 모드 램프가 어떻다는 장점입니까 그렇죠 제작이 용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럴랍게도 가주어 진주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자리에 that이라든지 this 같은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문장은 surprisingly to make this magic lamp this magic lamp 대신에 a 모드 램프 해야 되겠죠 surprisingly to make a 모드 램프 is very easy 그렇습니까 뭐 easy 같은 말 s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simple 같은 게 있죠 very simple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얘기 했으니까 이게 만들기 매우 쉽다며 얼마나 쉽길래 라고 물어볼까봐 그렇죠 how is it is it to make it 이라고 물어볼까봐 얼마나 쉽은데 물어볼까봐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뭐 다섯 가지 단계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뭐 공구는 좀 필요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 파악입니다 자 전체 내용 파악할 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천정이래 천정에 있는 플라스틱으로만 왜 하필이면 플라스틱일까 플라스틱은 투명할 수도 있죠 그렇죠 투명할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한지는 저 뒤에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만드는 단계를 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광전체를 환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내용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이 램프를 계속 매직 램프라고 안 부르고 드디어 이제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이 모조램프라고 불리는데 왜 그런데 발명가 이름이 모조라서 그래 그렇습니까 수동태 수동태 비코즈 앞에서 수동태 비코즈 뒤에도 수동태 그렇습니까 자 모조에 의해서 발명됐다는 얘기를 하도 출범해서 그러면 발명되는 어떤 계기라든지 발명된 어떤 그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2002년도에 모조가 살고 있는 브라질에 있는 모조 살고 있는 동네에 뭐가 있었다 많은 정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그 내용 파악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진짜 모조램프는 2002년도에 발명되었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보가 안 나와 있죠 그냥 우리가 2002년도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브라질에 정전이 많았었다는 정보만 알고 있는 거지 그쵸 우리가 모조라는 아이가 모조램프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앞으로 됐습니까 2002년도에 발명된 거 아닙니다 2002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에 정전이 많이 있었다는 거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아주 단순한 질문은 모조내 집이 가난해서 돈 전기요금 낼 돈 없어서 그래서 발명했다 이게 발명의 계기는 아닙니다 알고 있죠 마르크가 발명했다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필리핀에서 발명됐다 말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브라질에서 발명됐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9번 문장은 2과의 주요문법 5-3의 B 사역동사 뭐 얘 대신에 head를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건데 let은 해석이 좀 어색해져서 안 쓸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elped도 좀 내용이 이상해져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죠 help 쓰면 그러니까 좀 해석이 좀 이상해지겠죠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come up with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방을 그의 집을 집을 환하게 밝혀준 새로운 방법을 뭐하 음음음 시켰다 생각해내는 거 invent come up with 하도록 시켰다 얘는 뭐 힘 위에다는 m이라고 간단하다 아이고 아 m이라고 쓰면 헷갈릴 수도 있겠네 됐습니까 여기다가 a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알프레도라고 쓸게요 m이라고 쓰면 마르코하고 헷갈리진 않겠지만 워낙에 확실히 끊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알프레도가 하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문장은 뭐냐 10번 문장부터는 장점 정리해봅시다 됐습니까 만드는 데 비용이 매우 적게 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 수명이 엄청 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점은 매우 안전한데 왜 안전해요 그렇죠 화재가 안전한 게 그거는 이제 그건 네가 얘기하는 건 결과지 내가 얘기하는 건 왜 안전한지 원인을 물었어 전기를 안 쓰는 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됐습니까 이거 뭐 장점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세 가지다 네 가지다 이러면 안 돼 세 가지 얘기했어 지금까지 됐습니까 비용 저렴 수명 긴 수명 그 다음에 안전한데 왜 안전해 전기 안 써서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화재 발생 안 되니까 안전한 거 10일 15분 문장은 대단히 짧지만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비커즈 그러면 여기다 하나 써주지 뭐 It is also very safe because it doesn't need any electricity 이런 말을 놓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So It can never start to our house fire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몇 가지 장점이었다 더 적은 비용 그 다음에 긴 수명 안전 그 다음에 마지막 장점은 뭡니까 만드는데 쉬운 거죠 그래서 모더램프의 장점을 총 몇 가지 얘기하고 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만들기가 쉽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걸 골라라 할 때 아까 하나 했어 모더램프 2002년도에 발명된 거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만약에 영어로 물어보면 How much does it cost To make a 모더램프 대답할 수 있죠 됐습니까 How much does it cost To make a 모더램프 대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물어보면 수명에 대해서 영어로 묻는 건 뭡니까 얼마나 오래 그것이 지속됩니까 가겠죠 그래서 뭐겠어 How long does it last How long does it last For about 10 yea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hy is it safe 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죠 Because it doesn't need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의를 안 써서 그래서 뭐 이것도 Why is it safe 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Why is it safe Because it can never start a house buyer 절대로 Why is it safe 에 대한 대답도 있어 될 수 있고 How long does it last 도 되고요 How much does it cost 도 되고요 Cost 뭐하다 비용이 들다 라는 동사죠 How much money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How long does it last Why is it saf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it easy to make it 대답할 수 있죠 됐습니까 만드는 거 쉽니 Yes It is very easy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들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 했어 놀랍게도 만들기 쉽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How to make a 모졸 앰프 from a bottle 됐습니까 병을 사용해서 어떻게 모졸 앰프를 만들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스텝 4 스텝 5 원래는 1st 2nd 3rd 4th 5th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드는 스텝즈죠 스텝즈 스텝 뭐예요 단계죠 그러니까 hogy 그럼 14번 문제 첫 단계입니다 읽어볼까요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왜 클리어 해야 되는지 다 만들고 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투명한 플라스틱 병을 물로 가득 채워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가볼까요 2단계 세컨드는 뭐해라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그래서 약간의 표백제를 첨가해주세요 물을 투명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 3번째 3단계입니다 가볼까요 make a hole in the roof 지붕에다가 구멍을 만들라는 얘기 구멍 뚫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push the bottle 밀어넣어라 어디다가 into the hole 구멍 속에다가 밀어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치도록 하는 거죠 외부와 내부에 걸쳐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fourth 네 번째 단계 let our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그래서 내버려 둬라 그 병의 3분의 1이 모여있도록 지붕 위에 남아있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뭐 눈에서 형광팬은 발사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그래서 그래서 태양광선이 굴절된다 하면 되겠죠 여러분 과학 배운 사람들 보니까 굴절된다 그 병 안에 있는 물에 의해서 그리고 번진다 퍼진다 around the room 그 방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딱 가면 딱 막혀있죠 여기 당연히 이렇게 끊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살펴보기는 in the philippines 모드램프가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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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모드램프가 아주 널리 이용된다 my shelter foundation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얘기 시작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단계 전체적으로 쭉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제목에도 형광팬 발사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 당연히 뭐 하겠다 바꿨을 수 있는 거 뭐냐 라는 거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거 외워야 할 수거가 하나 보이죠 a를 b로 만든다 b로 a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뭐다 make a from b 됐습니까 자 좀 이따 뭐 할 거냐 하면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from 전치사 대신에 into 전치사를 써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문장도 외워야 할 게 보이죠 됐습니까 14번 문장에 외워야 할 수거는 뭐다 fill a with b 됐습니까 a를 b로 채워 넣다 이런 거 우리가 수거로서 왜 외우냐 우리말엔 전치사라는 도구가 없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from b fill a with b 비워 놓고 뭐 들어가냐 비워 놓고 뭐 들어가냐 대비해야 되겠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lear의 다양한 뜻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뜻인데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clear 동사도 되고 형동사도 되고 막 이래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배웠던 익혔던 그 뜻으로 그대로 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를 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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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이렇게 외워놔야 하는데요 1단계는 핵심함 fill 그 다음은 add 그 다음은 make 그 다음은 let 2단계야 4단계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사실은 얘는 step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모더램프의 프린시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프린시플을 얘기하는 거죠 모더램프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프린시플 프린시플이 뭘까요 프린시플이 뭘까요 원리겠죠 원리 됐습니까 요거 문장은 step은 아니고 모더램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프린시플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단계만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건 4단계까지만 하면 되네요 그리고 또 4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직접 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무슨 사항입니까 이 작업을 할 때 무슨 사항 주의사항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단계를 쭉 얘기하는 거니까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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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을 시작해서 명령문으로서 우리가 단계를 흔히 많이 얘기하죠 1번 저는 feel 하래 그 다음은 add 하래 그 다음은 make 하래 그 다음에 let 하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 이거 뭐 bleach란 단어는 알고 외워야 되는 거고 to keep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clear 할 거고 당연히 이 자리에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클리얼리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클리얼리 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숫자가 뭐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뻔하죠 됐습니까 make a hole in the roof 아 네 단계 맞네 여기에 이제 end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end를 기준으로 end 앞에 명령문 end 뒤에도 명령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a를 b로 채우다 그 다음에 fit a with b 그 다음에 b로 a를 만들다 는 make a from b 됐습니까 난 뭐 이건 뭐 그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 a를 b 속으로 밀어넣다 라는 숫어는 뭐겠다 push a into 뭐야 b겠죠 push a into b a를 밀어 넣으세요 into the hole b 속으로 됐습니까 뭐 into의 반대말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에서는 remain의 형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remain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 s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above의 반대말 그 다음 above the roof는 지붕 위로 이런 뜻이죠 지붕 위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분수 표현 알아야 되겠죠 분수 표현 그러니까 아 그 다음에 분수 표현하는 김에 그것도 하죠 이 all은 세 가지 어가 있다 했습니다 네 어가 세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세 가지 뜻이 다른 게 있다고요 다른 게 있죠 원 대신 쓰인 어가 있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한 개다 라는 이유로 쓰는 어가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였다 every 대신 사용한 어가 있었죠 어의 동생 중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뭐냐 다른 건 선생님이 어 많이 나왔는데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얘는 왜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건 2번이죠 그렇죠 처음 얘기 지금 뭐 플라스틱 병 얘기 만드는 단계 얘기할 때 처음 얘기했잖아 그렇죠 처음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몇 셀 수 있고 한 개잖아 그래서 이건 2번의 이유를 쓴 거고요 이거는 그럼 2번의 이유가 아니니까 이 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고 그거랑 연결해서 분수 표현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a third of the bottle 할 때 뭐 이런 건 a third of the apple 하고 a third of 똑같이 쓰고 a third of the apples 일때 이 뒤에 이즈가 맞냐 r가 맞냐 a third of the apple 이즈가 맞냐 a third of the apple r가 맞냐 똑같이 a third of the apples 이즈가 맞냐 a third of the apples r가 맞냐 맞습니까 이게 뭐냐 수량 표현에서 이거를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해야 되냐 복수 취급해야 되냐 아 이 다음에 봐야 될 거 반대말 안 다 했어요 까먹을 거 그 다음에 sunlight is bent 있고 by 있으니까 좀 이따 뭐 해보자 라고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밴드의 3단 변신은 알 거고요 밴드의 뜻이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왜 스프레드는 왜 하필 이렇게 생겨야 되냐 알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는 여러분들이 눈을 열로 돌리면 되죠 그렇죠 접속사 나왔죠 알겠습니까 around around about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선생님 장난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about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없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살펴봅시다 자 how to make a model amp from a bottle 병으로 모더램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는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소재목을 뭐라고 해도 된다 했더라 how we can make a model amp from a bottle 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뭐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 이런 거 하려겠어 이거 뭐 할 때 문법이냐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 같은 게 뭐였더라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그래서 이거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한 거다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I don't know 더하기 what should I do 한 거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문장이 하나로 바뀌는 걸 보고 무슨 문법이라 그랬더라 그렇죠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이 되는 거구나 간접 의문은 어떤 문법하고 연결된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명사 제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how we can make a model amp from a bottle 하우 캔 위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소제목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how how can we make a model amp from a bottl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소제목 한다고 해서 상관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ke a from b 전치사 외워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 재료를 얘기하는 게 그... 뭐 out of를 쓰기도 하고 with을 쓰기도 합니다 일단 교재에 있는 대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fill a with b 전치사 또 챙겨주시고요 자 clear에 다양한 뜻에 대해서 해보기로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음... 여러분 뭐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지금... 지금 보이는 무슨 뜻입니까 맑은 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는 거 맞죠 아참 근데 선생님이 정신없이 하고 있으면 니들이 선생님 이거 안 해요 라고 왜 말 안 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 이해되기 쉬운 알아듣기 쉬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원어민 선생님들이 뭐라고 막 설명하다가 am I clear?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깨끗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내 말 이해되니? 라고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서로 쓰이면 뭐하다 깨끗이 치우다 됐습니까 우리 원래 해야되는 거 좀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무슨 문장부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부터 할 차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 우리말 뜻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말로 뭐라는 뭔 소리 하던가요 전장에 붙어 뒤에서 앞을 막 보면 전장에 붙어있는 하나의 그렇죠 플라틱 병이 뭐 할 수 있다 환하게 완전히 밝혀줄 수 있는 능력 얘기하는 조건소가 들어가 있죠 무엇을 방 전체를 어떻게 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이런 것 같은 거죠 이런 걸 바라보는 하나의 어떻게 without using 사용 without doing 해야될까요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물론 without any electricity 해도 됩니다 결국 without이 전체나 결국 뭐가 오면 되니까 명사가 오면 돼 근데 use를 넣고 싶대 그럼 using으로 써야 된다고요 without any electricity 하면 어떤 정비도 없이 가 되겠죠 using을 넣으면 어떤 정비도 사용하지 않고서가 될 거고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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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lectricity 됐습니까 이 안에 not이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not any가 no가 되니까 by using no electricit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이제 우리말 뜻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말 뜻은 뭐였냐 어 이제 슬슬 아 계속해서 이제 이름 얘기해줄 차례잖아 계속 얘기해볼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가 나오냐면 이 놀라운 이라는 녀석이 들어있죠 이 놀라운 뭐 그 뭐야 뭐 뒤통이였나요 등은 뭐한다 불린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왓에 대한 데다 뭐라고 불린다 모더램프라고 불린다 한 다음에 모더램프 그 뒤에는 모더램프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것이 무슨 시제에 못해졌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발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팩트니까 하지만 발명된 건 과거 얘기니까 비커스티뿐은 과거 시제죠 누구에 의해서 알프레드 모더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 어 모더램프 뭐 디스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고요 because it because it was came up with come up with 돼 it was come up with 되는데 누구게 어렵게 갑니까 because it was invented 행위자 엘프레드 뭐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발명 계기가 두 문장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년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었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디에 이렇게 나와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웬에 대한 대답 시작됩니다 언제 투 많은 정천들이 과거 시제에 있었 there were many blackouts where in his town in Brazil 브라질에 있는 알프레드 모더의 동네 정전이 잦았었다 그러니까 존재를 과거의 해석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것이 뭐했다 시켰다 이거야 주요법 나오죠 이 정전들 이렇게 나오죠 이 정전들이 시켰다 누가 뭐하는 것을 그가 생각해내는 것을 뭐 방법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그의 집을 밝혀주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전들이니까 this 안되죠 어떻게 복순돼 these blackouts 가 뭐했다 made 했죠 made whom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 생각해내서 come up with the new way 자 집에서 지금 클래스 카드로 동문장 아 그 티 너무 많이 나는데 come up with the new way new way인데 뭐하기 위한 to light his house 됐습니까 to light up his house 됐습니까 이게 동문장 계기였고요 자 이제부터는 쭉 좀 길게 뭐가 나온다 모드램프의 굿포인츠 어드밴티지 장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두 문장으로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nd로 두 가지 장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end 뒤에 있는 건 수명이 길다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end 앞에 문장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뭐 있는 무슨 태조 그 다음에 전치사 주의하라 대략이란 말이죠 대략 1달러로 그리고 지속될 수 있다 말고 지속된다 이래죠 그렇죠 대략 10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니까 전치사 법을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략 10년 동안 대략 10년 동안 대략 10년 동안 how long does it last 그러니까 형태 주의하라든지 조동사에 있는 조동사에 있는 소동사에 있는 얘기고요 두 가지 비용이 저렴함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는 두 문장은 짧지만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죠 세 번째 장점은 뭐 안전하죠 그렇죠 그것은 또한 안전하다 맞나요 얘기하는 거 맞나요 선생님 또 헛소리한다 선생님 이거 빠트리면 돼 뭐 이런 표정이 있네 얘들이 맞나 안전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아 비커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소우를 넣어도 비커즈를 넣어도 상관없을 거 같아 이 경우에는 원래는 소우 넣는 거 비커즈 넣는 거 엄격하게 구분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비커즈 넣어도 되고 소우를 넣어도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 시작시킬 수가 없죠 집안에 발생하는 과제를 그러니까 it is also very safe it can never start all house fire 됐습니까 it is also very safe so it can never start all house fire 이거 완전합니다 그래서 절대 화제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세 번째 장점이죠 여기까지 이 두 문장 합쳐서 세 번째 거 나왔고 마지막 장점은 자 시작하는 말 뭐 조심하라고 했어 시작하는 말 뭐로 시작하던가요 마지막 장점 얘기할 때 놀랍게도 이러죠 오케이 그것은 매우 쉽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매우 쉽다죠 그냥 매우 쉽다 그 다음에 무엇이 매우 쉬운지 여기 나오죠 그래서 모더램프 만든 것을 무슨 주어 무슨 주어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 시로 시작합니다 어떤 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글리 베리 이지 투 메이크 디스 매직 램 됐습니까 투 메이크 디스 매직 램 이즈 베리 이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였고요 그 다음에 심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활차요 원 플라스틱 버틀 오케이 선생님이 오른쪽에 약간 여백이 있도록 한 건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now things are changing why because of a single 플라스틱 버틀 이제 상황이 다 하나 해 플라스틱 병 때문에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문장 원 ceiling 앞글자만 쓰고 빨개 따라옵니다 The ceiling can whole room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원 플라스틱 버틀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알겠습니까 뭐 이거 고르라고 한 이유 뭐 이거 고르라고 한 이유 뭐 이거 고르라고 한 이유는 아까 뭐야 돋보기 할 때 했습니다 네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별명은 분명히 과거에 됐을 텐데요 was was did by Alfredo Moser but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o Moser 멀티 멀티 되는 거 있을까요 혹시 혹시 hey 됐 왜 됐이 되냐 이건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 주어도 아니니까 인칭 대명사죠 그것이라고 해석하죠 because because that was invented that lamp was invented by Alfredo Moser 뭐 이거 둘 중에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왜 as since 있다는 거 됐습니까 수동태 과거에 발명된 내가 시제를 살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비핀칸 한 거예요 was invented 시제를 확인하겠다 is죠 fact니까 위에 문자 because 앞은 fact니까 현재 시제 because 뒷부분은 과거에 발명됐던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 그래서 it도 되고 that도 되는 얘는 뭐다 a Moser Lamp 좋습니까 because a Moser Lamp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언제 라는 말로 말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언제 in 2002 there were outs in his town in Brazil 됐습니까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So his is mob in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come up with invent죠. 디즈냐 디즈냐는 여기 복수명사니까 신경쓰라 이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힘은 모자라고 쓰면 되겠죠. these blackouts made 모자로 come up with invent a new way.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성능사정법 to write his house. 발명 계기 두 문장 했고요. 2002년도에 브라질의 잦은 정전으로 모자는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정전이 시켰다. 그 다음에 장점들 쭉 나옵니다. how much does it cost에 대한 대답과 how long does it last에 대한 대답이 있는 문장.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for about one dollar and let's do 자 그러면 can이 되면 is able to be made for about around one dollar and less to for about ten years. 아까 전에 뭐 어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네요. 아 단계였나? 아 단계에서는 아직 안하는 것 같구나. 여기다 하면 된거에요. 각각 고르라고 한 이유 능력의 can이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있는 수동탭 만들 줄 아냐고 물어봤고요. 비용을 얘기할 때 전사 for 대략. 그 다음에 지속되다의 does가 들어있는 형태. it last 니까. 그 다음에 다음. 세번째 장점이네요. 세번째 장점. 장점. also. because it can. never. start all house fire. 멀티 되는 건 없고요. also를 비워놓은 이유는 장점을 추가해서 또 얘기하겠다. 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의 순서에서 얘는 여기 와야 되겠죠. 추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t. 여기에 it. 전부다. 어. 모저 램프라고 하면 되겠죠. 어. 모저 램프 is also very safe. 어. 모저 램프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 다음. 네번째 장점. 만들기 쉽다. 제작에 용이함. 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찌. surprisingly. it is very. made. to make this magic lamp. 그러니까. 그래서 it은 뭐라고 쓸래. 가지고 오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 조금 변화를 줄까요. 아 참. 그리고 멀티 되는 거. 이지 되면 심플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to를 쓰면 make 밖에 안 되죠. 다른 건 되는 거 없고요. to to make 할 일은 없죠. 그렇습니까. 조금 변화를 주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당연히. that은 될 리가 없죠. 당연히. that은 될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시. clear 까지 얘기했죠. clear. So. fill a with be. 전치사 비워놨을 때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표백제를. 그 병 안에 좀 첨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단계를 설명하는 사람이. add some bleach.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머릿속에는. 웹툰이라면. 웹툰이라면. 뭐가 갑자기 생겨. 물음표가 딱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y should I add some bleach. 라고 묻겠죠. why should I add some bleach. 왜. 표백제 넣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야.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무슨 형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표백제를 첨가하는 의도. 보통 문법처의 목적이라고 한다 했는데. 그 얘기. 목적어라 헷갈릴까봐 안 쓴다 했죠. 의도를 나타내는 두부정사의 무슨 형법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봉사제의 문법이죠. 그러니까.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는 거 동의하시죠.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그렇습니까.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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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ter can be clear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 좀 문법적으로 방해되니까 잊으러 갈게 The water is clear 이렇게 이 문장하고 똑같은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어딘가 일부러 틀리게 썼는 건 눈치챘죠? 그쵸?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The water is clear because of the bleach 됐습니까? 그 물이 맑습니다 뭐 때문에? 그 투백제 때문에 라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니까 The water is clearly가 될 리가 없죠 그니까 Make a 어떤 Keep a 어떤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써주십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Keep a 어떤에 대한 얘기 밑에 설명해놓은 거고요 In order to keep the water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단계는 표백제를 넣으라는 얘기를 했고요 표백제 넣는 의도가 뭔지 때문에 Why? 왜 그래야 되는데? 에 대한 대답을 붙여 놨습니다 그 다음에 Make a hole in the roof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으세요 뭐 드릴 같은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니까 필요한 거 뭐가 있나요? 표백제 필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투명한 PT병 필요하죠 그 다음에 드릴 같은 거 필요할 수 있겠죠 그니까 망치로 구멍 뚫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지붕 무너질 수도 있을 테니까 드릴이 낫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다음 그리고 뭐해라? 밀어넣어라 그래서 Push a into b죠 into의 반대말이 into가 뭐뭐 안으로니까 뭐뭐 바깥으로는 뭐겠다 out of죠 그렇습니까? 구멍 속으로 밀어넣어야 되니까 into 써야 되겠죠 여기에 out of 써놨는데 뭐가 이상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멍을 지붕에다 뚫고 그리고 그 병을 표백제가 들어있는 clear plastic bottle 구멍 안으로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거야 주요 문법이 나오고 5-3의 b죠 그러니까 let 내버려 두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냅둬라 냅둬 뭐를 그 병의 3분의 1을 그러면 뭐 이 3분의 1이 하는 행동 뭐하 지붕 위에 남겨져 있는 남겨져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3분의 2는 만약에 아 이거 반댓말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반댓말 할 이거 이거에 반댓말을 꼭 써야 되는 문장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반댓말을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떠시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면 되겠네 그래서 잠깐만요 let to third of the bottle remain below the roof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3분의 1이 지붕 위에 남겨져 있도록 하세요 라는 말은 3분의 2는 지붕 밑에 남아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뭐뭐 위에 above 뭐뭐 밑에 below below 다 알고 있었나봐요 꼭 써라 이래서 쓰는건 아니고 아 알고 있었나보다 below입니다 그렇습니까 let two third of the bottle remain below the roof 3분의 2 이거 2로 바꿔 쓰는 순간 뭔가 얘기가 좀 다르게 해야지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3분의 1은 지붕 위에 3분의 2는 지붕 밑에 남아있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above의 반댓말을 하는 순간 뭐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게 됐냐면 or에 대해서 내가 3가지 이유 중에 뭐냐 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one 대신 사용된거죠 그렇죠 one third of the bottle 하필 뭐 처음 뭐 어떤 부분에 어떤 의미의 부분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한계다 he is a doctor 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once a day once everyday everyday 대신 사용된 녀석도 아닙니다 everyday 준단이고 하필이면 처음 얘기하는데 한계더라도 아니구요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설명하면서 이제 뭐가 설명되느냐 영어의 분수 표현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영어의 분수 표현은 어떻게 한다라고 문법책에 나와있냐면 기수 플러스 서수로 분수를 표현한다라는 얘기고 얘는 그게 뭐예요 선생님 이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서수는 뭐예요 뭐겠어요 first second third를 보고 서수라고 순서서자 써서 그러니까 그래서 분수 표현은 분수 표현은 기수 플러스 서수 그러니까 one two three four 있고 그 다음에 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이게 3분의 2 그 다음에 오브를 붙여서 3분의 2의 급영 급영의 3분의 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아 참 급영의 3분의 1 그러니까 전치사 오브 써야 되겠죠 오케이 one third는 3분의 1인데 오브 붙여서 3분의 1의 급영의 3분의 1이 3분의 1 remain 오브 붙여서 로프하도록 let 내버려 두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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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stirred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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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main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어디 어디에 남아있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 지금 remain의 두 가지 뜻 중에서 at the hote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고 above the roof도 where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의 뜻으로 사용됐죠 그리고 이게 5-3의 b니까 remain의 형태는 빼박 다른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5-3 나왔으니까 so 해볼까요 let the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bottle so a third of the bottle 내용상은 should remain above the roof 그러므로 병의 3분의 1은 뭐에 있어야만 한다 남겨져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should be remained 이렇게 썼는데 이게 틀렸는지 모르면 안 돼요 remain은 남겨두다야 남아있다야 남아있다야 아니죠 남아있다죠 능동의 관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능동의 관계 병이 remain을 하는 거야 병의 3분의 1이 remain을 하는 거야 remain을 다 하는 거야 remain을 하는 거라니까 병이 남아있는 거라니까 됐습니까 내가 남아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병은 남아있는 거라니까 능동의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사의 원형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어지느냐 남아있다는 remain인데 여러분들은 남겨두다 라는 단어를 이미 알 텐데 남겨두다가 뭐였죠 남겨두다가 뭐였더라 그쵸 leave죠 그쵸 그럼 내가 애를 갑자기 왜 꺼내느냐 자 이 let the third of the bottle remain of the roof하고 똑같은 표현을 나는 remain을 안 쓰고 싶고 leave를 쓰고 싶다라고 해보자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let the third of the bottle 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let the third of the bottle above the roof 하면 틀립니다 다이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좋아요 됐습니까 자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딱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게 맞냐 틀렸냐를 따져볼 때 이번에는 a third of the bottle이 leave를 하는 거야 leave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let the third of the bottle be left 남겨져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I가 leave the bottle 하는 거야 이 지붕을 이거 지금 모조램프 설치하는 사람이 I leave the 모조램프 그러면 모조램프 입장에서 얘기하면 the lamp is left above the roof by me B가 되잖아 그쵸 그걸 지금 모에다 적용시킨 거다 5-3의 B에다 적용시켜봤어 그럼 5-3의 B는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 없는 동성원형으로 하라며 그쵸 그럼 이거 so 해볼까 so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so so the third of the bottle 뭐 원래 내용상은 이렇게 되겠죠 should be left 그쵸 뭐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뭐 남겨져 있다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어쨌든 이거든 is left to then should be left to 어쨌든 수동태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remain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남아 있다야 바로 리 남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성원형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 얘가 이걸 하는 관계란 말이야 이게 얘가 이걸 하는 관계 하지만 leave하고 관계는 뭐냐 어 야 얘가 남겨두는 거니 남겨두는 거니 당한 거니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로 표현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밴드 그러면 밴드의 뜻이 자 밴드의 뜻이 굽다 일까 구부리다 일까 자 만약에 밴드의 뜻이 굽다면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되지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보니까 밴드의 뜻이 뭐다 구부리다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수동태로 표현했어 근데 사실은 밴드는 이 뜻도 되고 이 뜻도 돼요 마치 누구 같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밴드가 누구 같다 체인지 같다 체인지는 변화 닿아도 되고 변화 시키다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밴드가 와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수동태로 이 뜻으로 썼기 때문에 이 뜻은 뭐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부리는 행동을 당한다라고 수동태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밴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가 나오고 사람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엔드 앞부분 지금 수동태니까 이거는 뭐 능동태로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서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죠 The water in the bottle 누가 했죠 이제 다 쓸 차례죠 취재 챙기고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되겠죠 The water in the bottle bends Sunlight 됐습니까 그래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병 속에 있는 물이 태양광선을 구부립니다 태양광선은 구부리는 행동을 당합니다 라고 지금 본문을 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스프레드 했듯이 퍼지다일까 버트리다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 뭐가 생겼됐다 Sunlight가 생겼됐죠 Sunlight가 스프레드를 하는 거야 스프레드를 하는 거야 스프레드를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스프레드도 이 뜻도 됐고 이 뜻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즈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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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됐습니까? 빛의 굴절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짓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도대체 왜 3분의 1은 밖에 나와 있어야 되고 3분의 2는 왜 밑에 있어야 되겠냐. 바깥으로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당연히 3분의 1은 밝은 곳에 있어야 돼. 어두운 곳에 있어야 돼. 밝은 곳에 있어야 되죠.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어라운드는 당연히 어바웃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라고 하면 선생님 정신 나가셨어요.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뭐 주변으로 라는 뜻이죠.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unlight spreads. 그래서 아까 less to 형태 얘기한 적 있죠. 그하고 똑같은 이유로 spreads라는 거. 태양광이 굽는다. 그리고 퍼진다. 이걸 보면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V1, V2라고 합니다. 팩트를 얘기하니까 선택해야 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인 거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보기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내용 파악. 그래서 모더램프 만드는 방법. 그렇습니까? 뭐 make a from b 재료. 아 참! 그거 안 했네. 인투 쓰기로 했었죠 참 이거.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how to make a 모더램프 from a bottle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인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how to make a bottle into a 뭐죠? 램프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make a from b에서 재료가 b예요. 근데 make a 인투 b에서는 재료가 a야. make a 인투 b의 뜻은 a를 b로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재료니까 make a from b 얘가 완성품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가끔씩 선생님들이 how to make a bottle from a 모더램프 라고 써놨는데 그걸 시절로 읽고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from d의 재료가 옵니다. 여기까지 돋보기 했고요. 이제 전체보기. 그래서 how to make a model and from a bottle 재료를 병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채워라 추가시켜라 이거 뭐예요? 구멍 뚫어라 밀어넣어라 핵심만 정리하며 그렇죠? 채우래. 뭘 채워야 되는데 feel what? a clear water bottle 왜 하필이면 클리어라야 되는지 알죠 이제. 뭐를 사용해서 with water 물로 투명한 플라스틱병 PT병 같은 것을 가져태우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표백제 add some bleach 하래죠. 왜?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투명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아 참 이걸 안 하면 뭐가 바뀔까? 저 앞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걸 안 하면 a motor ramp doesn't last for about 10 years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하기 때문에 last for 10 years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할까요? 수명 연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 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어항 같은 거 이런 거 취미로 하는 친구들 있으면 쉽게 뭐가 생깁니까? 이끼가 깨요. 그렇죠? 틀리고 싶으면 이 조치를 안 하면 금방 이끼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끼나 녹조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한 표백제를 첨가해야지 수명이 길어지겠죠. 됐습니까? 좀 있으면 방 안에 색깔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색이 돼갈까? 방 안에 초록색이 돼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make a hole in the roof 구멍에다가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구멍 속으로 밀어넣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었습니다. 주의사항 근데 밀어넣을 때 let the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ceiling above the roof 됐습니까? 오케이 지붕 위로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리 태양광이 굴절된다 누구에 의해서 병 안에 들어있는 물에 의해서 그리고 퍼진다 어디로 그 방 주변으로 그 방 안으로 라운드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동사만 쭉 얘기하세요 동사만 1단계 뭐 fill 이었고 2단계는 add 이었고 3단계는 make 나오고 and and push 가 나왔죠 4단계는 주의사항인데 let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리죠 fill what a clear bottle with what with water add some bleach why to keep the water clear right make what make what make what a hole where make a hole where make a hole in the roof 만나요 and push what and push what push the bottle where into the hole right let what a third of the bottle a third of the bottle 할 행동 remain above the roof 그 다음에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okay 그래서 쭉 그러면 만나봅시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 이니까 그렇죠 뭘 만드는 방법 입니까 결과물 나오죠 모더램프 만드는 방법 재료 나오죠 뭐로 병으로 그래서 수거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 사용된 제목 그래서 만드는 법 how to make what a model amp a bottle 됐습니까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amp 됐습니까 1단계 동사는 feel 됐습니까 쭉쭉쭉 나오죠 feel 수거 있고 그래서 1단계 뭐해라 feel what a clear plastic bottle fill a with water 됐습니까 okay feel clear why why should it be clear 왜 투명해야 돼 태양광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동사는 add죠 그래서 뭐해라 add what some bleach why 어떤 상태 어찌 상태는 없습니다 add some bleach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ok 3단계 동사 두개 나오죠 make and push 됐습니까 make what a hole where in the roof and push what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 뭐 make a hole in the roof and to what where into the hole 어 선생님 왜 어가 아닐까요 아까 얘기했던 극몽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단계는 사실은 주의사항이라 했죠 명령문을 시작하지만 4단계 동사는 뭐니까 let 이니까 뭘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됐습니까 let let what 어 third of the bottle third of the bottle 할 행동 remain where above the roof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라 let the bottle above the roof 됐습니까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됐습니까 자 왜냐면 wall입니다 수동태 들어있었고요 엔드 뒤에는 능동태 들어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 라이트 행위자인데 뭐 붙여줘야죠 바이 더 워터 인 더 봐로 엔드 스프레즈 왜 around the room 스프레드 형태 레스트하고 똑같은 주의사항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 까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이죠 소제목 완성시키면 재료 전체사 from a bottle 오케이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bottle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lamp 됐습니까 오케이 1단계 동사는 뭐 해라 fill fill what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with에 세 가지 뜻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 도구에 절차 with you fill it with me 뭐뭐로 무언 무언을 채워 넣어라 2번 문장 add some bleach why clear 그래서 the water should be kept clear 지금 방금 뭐 한 거냐 so 뭐를 이용해봤냐면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를 만들어봤습니다 water가 킵하는 거야 킵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를 냈고요 clearly 하면 안되겠죠 the water should be kept clear 물은 뭐 뒤에 더 넣고 싶으면 by the bleach이겠죠 그 큐백제에 의해서 the water should be kept clear by the blea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두 개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end가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해라 make a hole in the roof the hole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let let one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beneath는 below 하고 비슷한 뜻으로서 뭐 뭐 밑에란 뜻이고 above의 반대말입니다 below beneath above 반대말 above the roof above the roof in the bottle in the water and Brazil around the roof around the roof 요즘 하고 있나요? 팔과 단어 실과막 마무리되고 휴지에는